내가 앉아있다가 혹시 대면하나요? 비면 먼저 들어가고 저분도 잘 쓰시다 아, 이면, 이 기호가 들어있는 거니까 지금 그 타임을 준비하는 게 이 기호가 들어있는 게 이때부터 척에 들어가는 게 우리 아이스에서 척에 들어가는 게 이 기호가 들어있는 게 이렇게 거리도 안고 이렇게 거리도 안고 이 기호가 들어있는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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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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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htet角色. 안녕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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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